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다 박살내면 되는거지? 개체들이 더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역대 최고의 관리자를 기대하고 있죠 그 누구도 볼 수 없게 달려라 로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내가 찾은 나만의 항해 방식! 하하하하! 신전 질어! 튀겨주마! 적들이 우세해 흠.. 며칠 동안 합동훈련을 계획해 봐야겠네 훈련을 하고 나면 다들 맘이 달라지더라구 그래, 데려가자! 하! 흠!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뺏뚫었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입에 발린 말 따위 쉽게 개체들이 더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역대 최고의 관리자를 기대하고 있죠 또 다른 나머지 성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은 개체들이 더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역대 최고의 관리자를 기대하고 있죠 악인들을 해치우세나! 관리자님이 제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는 결과겠죠 이런 과정들을 통틀어 신뢰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긍정적인 변화네요 그 누구도 볼 수 없게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인류가 더욱더 유리한 상황에 이렇게 변화한 상황이 아니라 자, 이 인류가 더욱더 유리한 상황이 더욱더 유리한 상황이 계속되네요 나한테 죽을 것까지 한 번 더 할 수 없는데 적들이 우세해 음.. 며칠 동안 합동 훈련을 계획해 봐야겠네 훈련을 하고 나면 다들 마음이 달라지더라고 그래 데려가자 정신 차릴 수 없을 것이오 개최의 유효한 속성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제 예상만큼 관리자님의 능력이 우수할의 체들이 더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역대 최고의 관리자를 기대하고 있죠 그 누구도 볼 수 없게 그 누구도 볼 수 없게 그래요 나의 정의에는 별배가 있었구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